그래서 이렇게 삼각대놓고 제 휴대폰을 찍어도 옛날 카메라만큼 화질이 좋아요 그래서 바로 가는 길에 SRT로 그냥 유튜브에 올리고 컨텐츠 만들고 아이고 아기 때문에 고생하셨죠? 하하하 올해 처음 만드신 분 한 분? 둘, 셋, 네분, 네분이시죠? 그럼 2년째 맡으신 분? 아 2년째, 3년째, 4년째, 3년 맡으신 분? 2년째, 와 2년을 자발적으로 맡으셨나요? 할 수 없이 맡으셨나요? 하하하 저는, 저도 이제 남자라는 이유는, 나이 50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월 15일에 느닷없이 교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아니요. 선생님, 여기 지금 녹화하는데, 제 목이 혹시 안 잘리나요? 네 여기, 여기. 나 잘 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떨 때는 열심히 했는데, 목이 잘려가지고 영상을 못 써버린 분이라고 해서 아, 근데 2월 15일에, 느닷없이 교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생활지도 보장 좀 맡아주셔야 되겠어? 이러면서, 무슨 생활지도 보장 배야, 내한테. 사실은 제가 원인을 제공한 게, 나이 50이 되면서, 그, 업무군장 희망원을 내잖아요. 그럴 때 그냥, 야, 나이 오시죠? 창피하게, 널 이것저것 하니, 아무거나 주세요. 이랬어. 그래서, 교만을 떨었던 거예요. 설마 그렇다고 나한테, 교무부장을 주겠어? 생활지도 보장을 주겠어? 라고 생각을 한거죠. 근데, 부장에 대한 친구들이 전부 다 나만 나만 자빠져. 생활지도 못한다. 막, 당장에 비해, 자리가 비니까. 하는 수 없이, 저한테.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내가 아무거나 달라고 했으면 어쩔 거야. 아, 그리고 나서, 정말, 그리고 나서, 급 우울이옵니다. 긴장되고, 초조하고 하니까, 이게 자꾸 새벽에 눈이 떠죠. 첫날은 6시 반, 그 다음 날은 6시, 그 다음 날은 5시 반, 그 다음 날은 5시 반, 그 다음 날은 5시 반. 나중에 새벽 3시 반에 맡겨요.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준비된 생활지도 보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지도 보장이 되자마자, 그 다음 날, 3월 3일 날 사안이 터지는데, 아, 그걸 중지하는데, 아침 11시에 양가 부모를 모시고, 저녁 6시까지 7시간을 회복적 성크. 아, 그거 미쳤어. 그러면서, 한 학기를 지내는데, 이야, 멘붕이야. 그래서 7월 이맘때래요. 그때 제가, 아, 내일은 도저히 출고는 못하겠다. 그리고 교감선생님한테, 교감선생님, 내일 하루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산 병 가주세요. 그러면, 다녀와. 교감선생이 얼마나 안쓰럽겠어. 그래서 공무산 병을 하루 받아. 저, 춘천에. 저희 집은 저, 상봉도인데, 춘천에. 아주 하루 종일 꺼왔어. 그래서, 아, 지금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단한 상태일까. 그때 그 기억이. 그래서, 사실 괴산이나 증평이 이쪽은, 제가 오고서는 참 힘들어요. 저희 집이, 올림픽공원이어서 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 오려면, SRT 타고, 오송역에 내려서, 또 뭐 하. 그런데, 다행히. 제가 그때 은근히, 자각선생님을, 혹시 뭐, 픽업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제가. 진짜 픽업을 놔주셨어요. 오는데, 저는 한 40분 걸리는 줄 알았죠. 한 시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생활주도부장이 됐지만, 생활주도부장이 되고 보니, 너무나 구체적으로, 제가. 그때 7월, 15일인가 됐어요. 제가. 연가받고, 휴가받고 갔습니다. 그날 제가, 춘천 후반, 의학생회에 보고서, 후반을 혼자, 막, 공부장심으로 걸으면서, 제가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에. 애들이 바빠야 되죠. 징계 받은 거에요. 애들이 성찰이 일어나야 되죠. 그게 아니고, 많이 갈수록, 생활주도부 선생님들만, 후진이 되는 거예요. 애들은 더 양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보겠다고. 생활이 되겠다고. 그때부터, 영어에, Leave No Stone Untound 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떠한 돌멩이도, 뒤집어 놓지 않은 채로 놔두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의심을 보자. 이렇게, 이렇게 생활지도가, 이렇게 안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일을 안 보는 거에요. 2학기부터 그냥,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계약하고, 9월, 10월, 두 달 동안을, 제가, 제도, 시스템, 그걸 완전히, 의심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죠. 두 달을 하고, 애들을, 정말, 지독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11월부터, 생활지도문 시대에, 파리가 날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손님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그 이들매에, 서울시교육청에, 파별을 나가서, 모든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 오기로 하고, 교상이 됐다고 했었습니다. 오늘 그 노화구를, 제가 오늘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오기 힘들어요. 여기 오기도 힘들어요. 선생님 학교에 못 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오늘 제가,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고, USB 다 담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7월, 7월에 해도 좋고, 이 학교에, 서로, 제가 이 콘텐츠를 드릴게요. 서로 다른 학교에 가서, 강의하시고. 자기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뭘 못 받아. 강사를 못 받아. 서로 품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또, 맨날 얘기하던, 생활주도부 손님이 얘기하면, 좀, 신선이가 더 나아졌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와서, 선생님이 와서 하시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죠? 괜찮죠? 그래서, 저는 오늘, 어제, 어제도 늦게 자고, 오늘도 새벽, 4시에 깼어요. 무엇을 드려야, 선생님들이, 지금 장학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블루오션이 될 것입니다. 블루오션이 될 수 밖에 없는 게, 진짜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자, 첫 번째, 돌발 퀴즈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왜, 이 생활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냐. 초성 퀴즈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상품 가져가시는 거예요. 상품, 책, 책부터, 골라서 가져가세요. 첫 번째, 우리나라는 왜 생활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냐. 불과 201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네.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먹힌 술을 하시죠. 곤란하세요. 박수 좀 주세요. 세상의 훈육 중에, 체벌만큼 강력한 훈육이 됐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훈육인, 체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욕도 허용되었잖아요. 내가 까먹고 이러고, 너 나와, 이 새끼야. 그러면,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부터 우리가, 예수님, 연구를 안 했냐, 연구. 토끼 그냥 가져가셨네. 이거는, 파티 전문점 가시네. 파티 전문점 가시네. 이런 거 많아요. 그렇습니다. 가격도 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어, 선생님들에게 전달해드린 첫 번째, 다른 학교에서 이거 하셔라, 클리어 파일, 알파, L 폴더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열 문제나, 요거, 제가 단톡방으로, 발독방으로, 발독방으로 보내드렸던가? 이 파일, 바빠서 못 보셨나요? 얘가, 내일 아침에, 발독방으로 이 파일 보내드릴게요. 요걸 가지고, 그대로 파일 가지고, 다른 학교가 서로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요령을,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제가, 돌발 기준으로 또, 역시 상품 드릴게요. 자, 1번, 여기 이제, 애들한테 직접 하셔도 되고, 근데, 제일 좋은건,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하는거에요. 왜냐, 가장한 효과가 있는게, 담임이 하는거에요. 왜냐면, 애들이 그래야, 담임을 어려워합니다. 오, 우탐영수님은, 별거 다 아시네. 애들이, 두려워하죠.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학교에 가셔서, 다른 학교에서, 이 문제를, 여기보시면, 그 주소도,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단톡방에 나가지만 않으시면,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바라는거에요.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이, 괴상증평교육지원청의, 학교속력예방 강사가 되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거, 선생님을 명함 좀 꺼내보실래요? 제 명함을 뽑아드렸는데, 여기, 돌봉치유교실이라는, 까프의 주소가 있죠? 까프의 주소, KET21, 그러면, 볼펜으로, 슬래시 하시고, 15269, 이렇게 적으세요. 슬래시하고, 명함에 15269, 이렇게 적으시면, 요거를, 학교에 가서, 이용하실 수도 있고, 선생님들은, 학교가서, 하지 마세요. 강사님 못받아, 다른 학교가서, 서로, 옆에선생님하고, 눈인사 좀 하시죠. 다같이, 옆에선생님하고, 서로, 서로, 인사 좀 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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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따가, 소개 좀 해야 되겠다. 네, 옆에선생님, 전 모르시죠? 전 모르시죠? 네, 오케이. 자, 여기에 제가, 파일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파일도 올려놨지, 파워포인트도 올려놨습니다. 올해는 파워포인트는 하지 마세요. 제가 2교시에 파워포인트로, 생활도행 이렇게 하시면, 날로먹을 수 있습니다. 안 되죠? 이거는 지금, 올해 하려면, 내년에는 이것도 써서, 또, 그, 학교폭력예방경사, 괜찮습니다. 2시간 하면, 20만원 이상 받아요. 네, 퇴임하고서, 꽤 괜찮은, 그, 알바도 하나요. 네, 자, 이렇게, 인재음식을 갖췄습니다. 애들하고, 선생님들이 가실 때도, 바바라께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수업하세요. 데모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1번, 자, 길에서 주운 돈은 주인이 없다. 주운 돈에 무슨 돈이, 주인이 있어. 아, 내가 열심히 살아왔더니, 하느님이 나한테 5만원짜리를 주셨네. 길가다가 죽었어요. 자, 이것은, 내가 가져도 된다, 안된다? 네. 오케이, 그렇지. 안될, 뻔하게, 답은 다 안된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되는데, 이게 무슨 죄가 될까요? 어떻게 하죠? 자, 사귀고 골라가세요. 정답인,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어마어마한, 네. 골라요. 박수 주세요. 자기 손에서 벗어난 물건을, 횡령했다는 뜻입니다. 횡령죄, 쉽게 말하면, 횡령했다는 뜻입니다. 횡령이라면, 한 5, 6, 5년 정도만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런데, 어, 그거는, 공공장소가 아닌, 길거리에 있을 때고요. 학교 안에, 교실 안에 5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주워서 가지면, 이건 횡령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죄입니다. 무슨 죄일까요? 다, 어떻게 해? 맞아요. 절도죄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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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에서, 저는, 초등학교, 특히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이 이걸, 정말, 자세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개명이 없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얘네들한테, 저항에 대해서부터, 이것이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초등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요즘 애들은 왜 자기 거, 남의 거, 구별이 안 되는 건가. 우유가 이렇게 있잖아. 사물함에 우유가 있으면, 그냥 주인 없는 거니까, 그냥 먹어버리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범죄 행위라는 걸 알려줘야지. 그걸 그 당시에 알려줘야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만든 범죄. 여기 밑에, 횡령죄. 여기 있다가 닿지 나눠 드릴 건데, 그래도 한번 써보시면, 뇌에다 알아세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횡령죄. 주인을 찾을 수 있는 상태라고, 교실에서 5만 원이나 5만 원짜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그건 무슨 죄예요? 분명히 절도죄. 도둑질이 다 아닙니다. 2번. 친구가 다르반 교실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데, 교실 문 앞에 서있어 달라고. 상관없다. 나는 무대다. 당연히. 엑셀님. 그건 무슨 죄일까요? 네 글자예요. 네 글자를 하면 쉽지 않죠? 아니. 나 왜 오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강의에서 나 왜 오라고 그랬어. 아이 참나. 특수절도예요. 특수절도. 방관죄 아니에요. 망동고는 방관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돌발키죠. 특수절도에 특수가 붙은 이유는? 하지 마세요. 특수단 말에 붙은 이유. 왜 특수해졌어. 이런 것들이 애들에게 초등 저학년부터 이렇게 가르죠. 특수, 왜 특수해. 문을 열고 들어갔어. 네? 문을 열고 들어갔어. 문을 열고 들어갔어. 문을 열고 들어갔어. 문을 열고 들어갔어. 지금 시사점 있는 말씀이시네요. 야간에 하게 되면 또 특수작부터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건 아니고. 이 경우는. 이쪽으로 가는 거에요. 아 정답! 맞히세요. 상품 가져갔어요. 왜냐? 둘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망본에는 공동전범을 줄여서 공동전범을 줄여서 뭐라고 그럴까요? 공동전범을 줄여서 두 글자로 공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망본은 공동이에요. 공동의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이건 또 잘 몰라. 그냥 누구는 올라가서 훔치고 자전거를 훔치고 내려오고 국물상에 팔아먹고 그걸로 만들어서 너도 아이스크림 먹어야 됐다고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았어야 돼요. 그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어. 그럼 뭐가 돼? 그게 공동전범입니다. 저는 이게 생활법교육이라고 합니다. 생활법교육 이게 과목으로 독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사실은 학교폭바법이라는 논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교육과정으로 섬세하게 들어왔어야지. 그래서 시험문제를 냈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맨날 걷도 물론 어울림이란 좋은 제도가 있긴 하지만 좋은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아쉽습니다. 3번 주인 없어 보이는 수진 자전거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갖다 놓으려고 하다가 숭정아저씨에게 붙잡혔다. 나는 수치의사가 전혀 없었어. 아 이거 보면 저는 가슴이 아픈게 이게 제 얘기에요. 선생님이 교직 초년 시절에 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 중간고사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도공사에 갔다가 술이 막 흔들어서 내려왔어. 그러다 보니까 맥주집 가서 500cc 한 잔 더 하니까 뺑 갔어. 선생님의 소주에 맥주는 맥주는 약해. 맥주집 앞에 있는 자전거를 타려고 탄다고 거기서부터 도공사에서 올림픽 공원까지 어떻게 오겠니. 그러면 선생님이 도둑질하는 의사가 있었겠니 없었겠니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붙잡혔다. 자전거를 탑고 가는데 한 10m나 갔나 그래도 이사님이 112에 신고를 한거야. 언니가 그렇게 탑조절에 갔잖아. 나는 떡이 되고 술이 밤 12시쯤 되니까 112 순찰차가 와서 나를 경찰서로 댄거든요. 여러분들 경찰서에 이거 알지? 이거 바로 게이트 쳐있는거 유치장에 들어갔다. 야 근데 생각해봐 당인들이 내가 그거 훔치는 의사가 있었겠냐 끝나면 그냥 에이 그리고 교사 신분도 확실한 현직 교사를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무혐의가 나올 줄 알았어요. 무혐의 하고 그 다음 단계 무혐의 그 다음 단계는 뭔가 하라고 이럴때 이게 담임선생님이 하시면 좋은게 뭐냐면 이걸 해본 녀석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뭐여 이렇게 답답을 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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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구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알아요. 기로 시작해요. 기로 시작해요. 정답! 어떻게 아셨어? 다시 말씀하세요. 박수 주세요. 글쎄 무혐의가 나올 줄 알았던 사람들이 법원 검찰까지 넘겨서 기술의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검문을 하면 뭐 아냐 경찰이 주민등록번호하고 성명 대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면 이게 경찰청 본점 컴퓨터에 가서 조회를 해가지고 바로 나오거든요. 선생님이 그때부터 몇 년을 쪼갈렸는지 모른다. 검문을 해서 그러면 경찰이 의경회가 안되지 누구 선생님을 보고 피식 웃어. 왜 웃었겠어. 뭐가 있어. 기소 이유의 절도. 지금 몇 년 지나면 이게 뭐였나요. 대회로 발표는 안다는데 경찰청 컴퓨터에는 평생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뭘 주의해야 해. 이제 이제 또 한 번 하면 이거랑 겹쳐서 처벌 돼요. 오케이. 주의. 네. 그러니까 현직 교사인 선생님도 나 이거 훔칠 의사 없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지 오케이. 그 다음 4번 아무개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각질합니다. 이거는 어떤 애들이 저는 여태까지 돈을 돈을 뺏었다는 애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얘네들은 한결같이 뭐라고 해요. 돈을 빌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셔야 해요. 갚을 끼약 없이 돈을 빌리는 것은 무엇이다? 금 금 풍 갈취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다시 한 번 갚을 기약 없이 돈을 기약 약속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는 것은 뭐다? 금 풍 갈취 근데 금 풍 갈취는 무슨 죄 기역기역죄 요건 정말되는데 기역기역죄 쉽지 않죠? 이게 다 법률이 다 있어요. 공 갈취 공 갈취 공 갈취 이게 불러오셔도 이럴까? 선생님들은 모르겠어요. 뭔가 있죠. 근데 4번의 사례도 말해줘요. 선생님 제사중에 방과후에 초등학교 앞에 가서 좀 된 얘기 초등학교 앞에 가서 방과후에 학교학교를 불렀어요. 야 돈이 있어 동생아 삥을 뜯었어요. 근데 그때 여기에서 잘한다고 짖어서 나오면 100원에 1대다 이렇게 공갈취죠. 그래서 1700원을 삥 뜯었는데 그게 재수 엄청나게 없네요. 바로 하굣길에 숨차다가 1,2에 걸렸네요. 그래서 17만원을 1700원을 삥 뜯고 얘가 벌금향을 받았어요. 벌금향 얼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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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을까 30년이었냐 추측 추측 해보세요 대출 30만원 벌금향 10만원 10만원 한 분만 더 받아서 갔다 오는 그렇게 30만원 벌금향 30만원 30만원 벌금향 또 찍는거야 그냥 믿자 네 30만원 30만원 10만원이 이겼어요 네 상품 받다가 이제 50만원에 벌금향을 받았어요 근데 애들이 우와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아 50만원이 중요한게 아니지 얘는 뭐가 됐어 무슨 자가 됐어 그 50만원에 벌금향을 받으면서 정발자가 된거야 선생님 총법소년이 몇살로 걸나요 검색 퀴즈 선생님 휴대폰으로 검색해보세요 총법소년 검색해서 제일 빨리 찾으시는 선생님 몇살로 또 몇살로 네 네 네 네 네 네 네 14세 미만 14세 미만 14세 미만 14세 미만 10세이상 14세 미만 네 상품 받다가세요 네 여기서 선생님은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14 10세 이상이면 총법소년이에요 10세이상이면 10세이상이면 몇살로 몇살로 몇학년이에요 4학년 4학년 4학년이죠 그러면 4학년부터 14세이니까 중2 중1 중2 정도 되겠죠 그 아이들은 소년원에 간다 안간다 네 이게 지금 이게 바로 문제 초법소년은 어른이 받는 형사처벌을 못 받는거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은 소년원까지 받는거에요 그러니까 4학년 이상 반 4학년에서 10세 이상 되는 애들은 소년원은 처벌이 아니라 이름은 보호처분이라고 그런다고 형사처벌이 아니라 애들이 너희도 10살 이상이면 소년원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주시면 후지 막 애들 애들하고 신뢰하면서 팍팍하듯이 너 한번 뭐하고 그럴 필요 없다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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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은 코로나 상황이여서 이때는 실시를 그전에는 역할을 시켜요 2학생 나가볼래 2학생 나가볼래 2학생 나가고 2학생 6Allah 지방 내가 보면 기분이 굉장히 안좋아. 엄마랑 싸우고. 쉬는 시간에 친구랑 마주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똥치면 확 났어. 하 열받아서. 뭐야 이 씨. 그리고 슬로우 미디어. 딱 했는데 이게 뒤에 있던 아이의 안경을 치는 거예요. 선생님들 눈 밑에 안아버린 상당히 약한 거 아세요? 눈 밑에. 그리고 코뼈. 안경을 딱 치면서 코뼈가 다 들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학교폭력에 해당하니까 학교폭력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이다. 그러면 복. 아니다 생각할 때는 주먹. 학교폭력이다. 아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학교폭력이 아니다.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왜 학교폭력이 아니다. 마이크 치시고 말씀해 주세요. 잠깐만요. 고의성이 없고 일회적으로 한 번만 하고 끝났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의성이 없고? 이랬습니다. 저도 고의로 한 게 아니라서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의로 한 베란다에 벽돌을 던졌어요. 애들이 지나가는 사장이 맞아서 죽었어요. 피를 입었어요. 고의성이 없고. 고의성이 없는 것 같아요. 10등, 6등. 애들이 초등에서 의자를 빼고. 초등 5학년에 의자를 빼고. 그래서 코리빠랑. 이건 학교폭력이에요. 상해역죠. 신체 피해를 준 상해역죠. 그래서 의자를 빼고. 아니다. 물론 장난이야. 꼬리뼈 부러지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꼬리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아는 나이라면 그 아이는 범죄입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 제가 자전거 그때 그 기소 이후에 된 것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제도다. 그럼 제가 그걸 훔칠 의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0.1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적 고의에 의한 제도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면 쳤잖아요. 치면 행위 속에 부상용도. 의자 빼면 다 칠 수 없죠. 그런 기운을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6번. 아 이거는. 양실에서 싸움이 벌어져 때리는 학생 옆에서 팔자기를 구경하고 있다. 가령 초등학생 아이의 청취 병원이 뜯을 때. 그 옆에 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팔자기를 구경하고 있다. 그럼 저는 범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팔자입니다. 이거 범죄의 기준이 그 돈을 빼앗긴 초등학생에게 달려있어요. 만약에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언니도 무서웠어요. 한마디. 그치. 저 오빠도 무서웠어요. 저 형도 무서웠어요. 정말디. 잘 저 형도 무서웠어요. 아멘